오빠가 해? Now Now으로 우리가 할게 2, 3 Hi, we're 새소년 새소년 같이 해야지 2, 3 Hi, we're 새소년 You're watching Bitbite with South by South West Right now 설마 South by South West가 취소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취소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현실 부정?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무리직대로 풀어오자 해서 변기 뚜껑이죠 변기 뚜껑을 대고 비행기인 것처럼 공연이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합주를 하면서 합은 더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구요 곡들을 조금씩 편곡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빈 게이나 마이클 잭슨이나 되게 오리지널 들으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핑크 플로이드나 좀 어디로 가 계신 분들 보니베어라는 사람의 공연을 막 보고 있는데 작년 앨범이 되게 좋더라구요 틀어놓는 음악들은 스티비 원더 오버조이드 존 메이어의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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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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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TMI? 몸무게? 저희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 만나서 밥을 잘 안 먹는다 진짜 우리 밥 안 먹어요 됐다 밥을 잘 안 먹어요 세소년만의 매력 포인트는 무대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작년 말에 했던 2020 네온이라고 불리우는 세소년의 단독 공연이 아니었을까 세소년의 단독 공연이자 올해 마지막 공연이었죠 다람쥐 다람쥐를 되게 좋아해서 다람쥐 이모티콘이 있는데 그거를 콜렉팅 하고 있습니다 농담곰이랑 토끼 소연이는 되게 힘 빠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려놓고 외국 분들은 잘 모르겠다 아닌가 그러네 감자 같았다고 하지 않았나? 아 그치 포테이토? 감자 감자들 같았습니다 스케줄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많이 다르구나 인품이 훌륭해 보인다 아 저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착할 거 그런 질문은 처음이네요 그런 질문은 처음 오히려 그런 질문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필수 타이틀 몇 개 있나요? 철권 몇 판 하면 몇 판 있나요? 농작물 잘 크나요? 농작물 잘 크고 있고요 철권 잘 안 지고요 마스크 벗기 마스크 벗고 난 영화 보고 싶어 준비하고 나갔다가 뭘 까먹은 것 같아 마스크 가지러 집에 다시 올라가야 돼 그거 안 와요 전 페스티벌 가고 싶어요 공연하는 거 말고 그냥 웃고 기침하고 침도 좀 튀겨보고 감상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공연을 직접 보는 것만큼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세소년 만나면서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곧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그동안 더 멋있어지도록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세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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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ahaha 감사합니다